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는 2, 3, 7의 시작과 망대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잠깐 봤는데 그 책에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는 괜찮은 사람 또 다른 하나는 괜찮지 않은 사람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이 워낙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안 좋은 상황과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 속에서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 우리 사회는 뭐 이런 내용의 책이었습니다. 괜찮고 안 괜찮고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대부분은 육신적인 기준 또 환경적인 기준이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유한일서 5장 12절에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이라. 하나님의 기준은 실력과 능력과 배경과 출신이 아니라 생명이 있느냐 생명이 없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사람을 볼 때 어떤 눈으로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자 즉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따라오는 응답이 뭐냐면 그게 바로 2, 3, 7의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2, 3, 7을 말씀하시고 2, 3, 7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장세기 1장 26절 27절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드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우리를 하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셨을까요? 그리고 장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2, 3, 7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2, 3, 7을 주시겠다는 거죠. 이 연약을 붙잡고 누린 노아는 방주운동으로 내피림 시대를 살리고 2, 3, 7을 정복했습니다. 장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은 본격적인 2, 3, 7의 언약 성취의 주욕으로 부른받아서 장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의 흐름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올해 헌당 이후에 2, 3, 7 성교 원년을 맞이해서 만국을 기업으로 얻을 언약적 축복의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지난 몇 주간 2, 3, 7 장로 제비뽑기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 집사님들, 성도님들 그리고 청년대학 랩몬트에 이르기까지 예원의 모든 구성원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2, 3, 7의 망대 속으로 들어오도록 세밀하게 작업을 해나가고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내가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내가 관심을 가지든 무관심하든 내가 기도를 하든 기도를 하지 않든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2, 3, 7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 14절 읽었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이 천국복음은 반드시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지 그냥 끝이 온다는 거죠. 종말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첫 시작도 2, 3, 7이었고 하나님의 마지막 끝의 시간표도 결국 2, 3, 7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2, 3, 7의 시간표 속에서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산업은 이 2, 3, 7의 응답을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오늘 그 첫 번째가 바로 나의 2, 3, 7의 시작입니다. 교회적으로 예원의 성도라면 한 나라를 품고 담당하고 또 함께 한 나라를 살리도록 2, 3, 7의 성교 공동체 속에 다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적으로 조직을 짜고 2, 3, 7의 시스템을 세워도 그 이후의 시간표는 결국 여러분의 개인의 몫입니다. 제가 지역에 가서 성도들 또 중직자들 만나서 포럼하고 이야기 나누다 보면 요즘에는요. 자연스럽게 자신이 제비 뽑은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가 어떤 것이고 그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포럼들을 아주 자주 듣게 됩니다. 그걸 제가 보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확한 시간표로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제비를 뽑았던 아니면 임의로 배정을 받았던 그리고 내가 품고 사전에 분석도 하면서 기도를 하던 아니면 아직까지 너무나 막연해서 그냥 기도는커녕 그냥 넉을 놓고 있던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반드시 이루어 나가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천하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는 2, 3, 7의 언약이 주어졌고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즉 가난한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결국 가다가 기근을 만나고 가뭄을 만나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난한이 아니라 애국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조카 롯을 붙잡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신앙과 옛 체질을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마치 우리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은 아브라함의 상태와 수준에 조금도 영향받거나 바뀌지 아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와 체질을 바꾸시고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영적 망대를 세워나가게 하시면서 결국 아브라함을 언약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사용하셨습니다. 고생하면서 따라가느냐 아니면 응답받고 누리면서 따라가느냐 결국 그 차이입니다. 초대교회가 계속 예루살렘에만 머물게 되자 하나님은 스테반의 순교와 사올의 교회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는데 그 성의 치유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빌립은 사도행연 1장 8절 오직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2, 3, 7 성취의 현장과 응답을 누리는 시대적인 전도자가 되었고 자신 뿐만 아니라 그 자녀 후대까지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나의 2, 3, 7의 시작 어렵지 않습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리는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훈련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응답의 시작은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았다면 조금만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빌립처럼 어느 날 시간표가 옵니다. 사마리아성의 현장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오게 되고 아프리카 전체를 살릴 다민족 내신을 만나게 되는 만남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빌립이 한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사도님 1장 8절에 언약 붙잡고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빌립보소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하셨습니까? 우리가 2, 3, 7을 품자 우리 수준으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나는 여전히 내 개인의 문제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가정의 현실 벗어나지 못하고 우리 삶의 현실 늘 묶여있는 우리가 감히 어떻게 2, 3, 7을 품을 수 있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나라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그 나라를 어떻게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요 누굴 통해서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 빌리포스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나의 2, 3, 7이 시작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2, 3, 7 망대를 세우는 시작입니다. 신앙생활은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여정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망대를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나 한 사람이 망대가 되어져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시켜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2, 3, 7의 시간표가 응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첫 시간표가 바로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내 안에 망대를 세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막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내 안에 망대를 세우면 됩니다. 장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첫 창조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모습대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장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완벽한 정복의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세기 2장 7절에는 생기, 하나님의 기운을 우리 코 속에 불어넣어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장세기 2장 8절에서 10절에는 생명나무와 선악가 나무가 있는 영원한 에덴의 생명 내 강의 근원이 흘러나오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에덴의 축복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태초에 이미 우리 안에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주셨고 이것을 우리 안에 망대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근데 장세기 3장의 사건으로 인해서 이 근본의 망대가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회복하도록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장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을 보내어서 뱀의 머리를 완전히 깨트릴 그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잊지 않도록 장세기 3장 21절에 짐승의 피가 흐르는 가죽옷을 직접 지어 입히셨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근본을 회복할 수 있는 회복의 망대를 우리에게 바로 주신 겁니다. 이 영원한 언약의 망대를 붙잡은 자는 시대마다 승리했고 2, 3, 7을 정복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증인이 바로 네피림 시대의 노아였고 족장 시대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스테반과 빌립은 2, 3, 7을 살리고 정복했던 겁니다. 그 이외에 요셉, 모세, 다윗 다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393의 망대를 가지고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면서 한 주간 강단과 전체 메시지의 말씀의 망대를 붙잡고 이것을 실제 누리는 성취하는 기도의 망대를 세워나가면 여러분들도 스테반처럼 빌립처럼 모든 삶 속에서 현장이 살아나고 치유되는 전도의 문이 열리는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망대를 세워나가는 파수꾼으로 승리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망대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장 중요한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무너뜨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탄의 망대 열두 가지 예틀의 망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문제와 사건과 어려움도 주십니다. 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실까요? 때로는 우리에게 왜 갈등을 주실까요? 때로는 우리에게 왜 위기를 주실까요?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망대를 무너뜨리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그 사탄과 재앙과 저주의 망대를 무너뜨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제도 주시고 때로는 고통도 주시고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 때로는 한란과 위기도 주시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망대를 세우라는 거죠. 잘 알지만은 가장 잘 안되는 것이 뭘까요? 가장 쉽지 않은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갱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에게 있는 틀을 고집하고 그 틀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거 바꾸는 거 원치 않습니다. 예배 왜 드립니까? 예배 드리면서 말씀 속에서 무엇을 갱신하고 무엇을 회복할 것인지 언약을 붙잡고 기도 제목을 찾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의 축복이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속에 가장 중요한 망대 그 망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237 237이 저 멀리 있는 물론 한 나라 한 종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237의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죠? 나의 가정에서부터 나의 구역과 지역에서부터 나의 산업현장에서부터 거기서부터 237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237이 시작되어지면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만민에게로 가는 참된 237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응답 누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육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